네 쌍문동 오면은 꼭 와야할 호흡 인식 안녕 냉찬아 어이구 이..이..이.. 세금 말 버려주세요 어구 너 인사 되게 빨리 하네 고마워 아니야 이게 치즈밥이야? 응 나 비빈다 어 비벼 빨리 비벼야 돼 어 알았어 나 치즈밥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어 내가 잘 그려면 왜냐하면 난 정이 오고 출신이긴 해요 정이 오고 출신이에요? 네 정이 오고? 네 침 좀 뱉었어요? 엄마 밥보다 많이 먹은거에요 엄마 밥보다 치즈밥 더 많이 먹었어? 이게 그..이게 그.. 이게 그 쌍문동 오면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치즈밥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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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해? 응 알았어 알았어 먹어봅시다 아스즈 그만 좀 비벼볼래? 응 나 먹어보게 빨리 먹어봐 알았어 치즈밥이라는데 이거 떡볶이야? 응 진짜? 음.. 내 스타일은 나겠다 ㅎㅎㅎㅎ 아 근데 나는 여기 탕수육도 나오네 탕수육은 얼마야? 대짜 시켰나? 이게 대짜야?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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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네 응 우선 탕수육 먼저 먹어봐야겠네 네 내 스타일은 탕수육인데? 응 맛있어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쫄면이 맛있는데 쫄면 하나 시킬까? 시켜? 야구? 야구? 야구 너무 많지 치즈밥 맛있어 보다 이 떡볶이가 더 기대가 돼 음 이거 내 스타일인데 떡볶이? 응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얼마 하지 떡볶이가? 3천원 어 3천원 2천원 2천원? 오우 어 그러네 대박 2천원 이랬는데 2천원 와 이게 2천원이냐 재작년인가? 재작년 재작년 2017년 그 날 아니다 최근에 둠미랑 아래랑 왔다 아니다 최근에 둠미랑 아래랑 왔다 하나 사입시네요 하나 사입시네요 하나 사입시네요 하나 사입시네요 하나 사입시네요 오우 오우 이건 얼마야? 이거는 1,500원 이게 1,500원이라고? 이게 1,500원이라고? 이게 1,500원이라면서 대박 나온다 진짜? 아 안 맞아 만원? 이게 뒤에 이제 딱 만원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음 고고가 너무 맛있다 아 밥 초전 박살을 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2번 시킨 겁니다 2번 2번